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욕이오의 헤더예요. 오늘도 여러분께 생생한 뉴욕증시 마감시황을 현지에서 새벽 배송해드리러 찾아왔습니다. 오늘 뉴욕증시는 3대 지수가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긴 했지만 상승폭은 크지 않았고요. 장중에는 약간 등락이 좀 왔다 갔다 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좀 어제의 긍정적인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숫자 먼저 살펴보시면요. 다우 지수는 0.11% 올랐고요. S&P 지수는 0.10% 올랐고 나스닥 지수만 0.02% 하락했는데요. 사실상 뭐 보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기업 실적 어제 아마존과 알파벳이 나왔죠. 기업 실적들이 좋게 나온 것들이 계속 증시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이날에는 이제 예상을 깨고 고용 관련 지표가 또 좋게 나오면서 증시 분위기를 좀 좋게 했는데요. 그러면 오늘은 그 지표 소식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부터 이제 보시면은 민간 기업들이 17만 4천 건의 일자리를 1월에 만들어냈다. 전문가 예상치는 5만 건. 예상치의 그러니까 3배에 가까운 그런 일자리 수가 나온 건데요. 자, 기사를 살펴보시면 이제 4월 이후 처음으로 일자리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달 한 달 후에, 그러니까 12월 말하는 거죠. 12월 고용 지표 안 좋았죠. 이제 이후에 1월 이제 ADP가 집계하는 민간 고용 지표는 17만 4천 건의 일자리 증가수를 나타냈습니다. 이제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노동부가 발표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민간 기업들 발표하는 이제 ADP가 발표하는 지표이고요. 이 지표도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거고 이제 그 노동부, 그 고용부 발표가 나오기 이틀 전에 나오는 지표가 되겠죠. 이제 전문가 예상치 5만 건을 3배나 상의했고요. 그리고 이제 12월에 이제 7만 8천 건 감소했던 것보다도 향상이 된 거예요. 특히 이제 12만 3천 건, 12월 같은 경우에는 12만 3천 건에서 7만 8천 건으로 이제 수치가 상승 조정이 됐고요. 상향 조정이 됐고요. ADP 리서치 인스티튜트의 아후 리나즈 이 부회장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The labor market continues its slow recovery amid COVID-19 headwinds. 이제 코로나 역풍 가운데서 고용 시장은 계속해서 이제 느린 회복을 진행하고 있다, 이어져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네, 서비스 관련 일자리가 이제 15만 6천 개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헬스케어랑 소셜 어시스턴트, 사회 지원 같은 경우에는 3만 8천, 그리고 프로페셔널과 비즈니스 서비스는 4만 이렇게 됐고요. 자, 이제 이 레저, 호텔 레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프리 팬데믹 전 수준보다는 400만 건 낮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3만 5천 개 일자리를 창출을 해냈고요. 이제 정부가 좀 제한 조치를 완화를 하면서 이렇게 증가가 나타난 것 같다고 합니다. 컨스트럭션, 건설에서는 1만 8천 건, 제조업에서는 1천 건, 그리고 트레이드, 무역, 운송, 유틸리티에서는 1만 6천 건. 네, 그리고 특히 이 중소형 사이즈, 그러니까 50명에서 499명 이렇게 직원을 가진 일자리에서 8만 4천 건의 일자리가 나왔다고 하고요. 이제 소기업에서는 5만 1천 건, 그리고 이제 대기업에서는 3만 9천 건의 일자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ADP 같은 경우에는 가장 우리가 눈여겨보는 노동부가 발표하는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 짧게 그냥 고용지표라고 부르죠. 고용지표가 발표되기 이틀 전에 나오는 지표라서 저 눈길을 끌고요. 이제 1월 고용부가 발표하는 그 노동지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5만 건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업률은 6.7%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12월 같은 경우에는 14만 건의 일자리가 사라졌고요. 하지만 이제 이날 지표는 좀 좋게 나왔지만 경제는 여전히, 여기 보시면 5월 이후로 경제는 1,230만 개의 일자리를 다시 만들었지만 여전히 이제 1,070만 명의 미국인들은 실업자인 상태고 팬데믹 전 수준보다는 500만 명이 더 실업자인 상태인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밖의 소식을 전해드리면 오늘은 뭐 그런 소식들이 많지 않은 하루였고요. 이제 미국의 1월 서비스업 PMI 지표도 58.7을 기록하면서 2년 내 최고치, 이날 지표들이 다 좀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알파벳 어제 잠깐 전해드렸었는데 훌륭한 실적 기록하면서 7.28% 상승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존 어제 전문가 예상을 두 배로 뛰어넘는 실적 공개했고 그리고 이 연말 쇼핑 시즌 사상 최대 쇼핑 시즌을 기록하면서 분기 매출이 첫 천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또 새로운 CEO 교체된다는 소식도 나오면서 좀 사람들을 놀래켰죠. 이날 같은 경우에는 2%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또 암젠 같은 경우에는 올해의 실적 전망을 예상보다 낮게 제시하면서 1.42% 내렸고요. 그리고 백사트, 전 처음 들어봤는데 이제 알약처럼 먹는 코로나 이거를 개발하고 있다고 해요. 보니까 근데 이제 일상 임상시험 결과에서 뭐 T셀 반응은 나왔는데 항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면서 57.78% 내렸고요. 또 이날에는 이제 장 마감 이후 퀄컴, 이베이, 페이팔, 염차이나 이렇게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기업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증시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증시 상황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했는지 CNBC 마감 기사 통해서 살펴보실게요. 네, 이 트레이드 파이낸셜의 마이클 로웬갈트라는 분의 발언을 보면은 Under the surface 표면 아래를 보면은 There is an economy regaining serious momentum. 아주 이 모멘텀을 다시 얻고 있는 그런 경제를 확인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이것들이 이제 이번 주 훌륭한 대기업들의 실적들과 이제 맞물리고 그리고 이제 백신이 계속 잘 진행되고 있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미국 내에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A positive full picture is emerging. 긍정적인 완전한 이제 사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날에는 이렇게 별로 나쁜 소식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증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렸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내일 만나요.